사명은 주께서 맡기는 게 사명이에요. 베드로는 그렇게 일찍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. 그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생전 신경 썼던 요한은 아주 오래 아주 길게 가늘게 살아남아서 뭘 했나요? 이 글을 남기잖아요. 이 그리스도의 생생한 유언과 증언과 기록을 남기잖아요. 그러니까 요한은 길게 남아서 증언함으로써 영광을 돌린 거고 베드로는 이 방에 보금의 문 열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. 어느 게 낫다 못하다의 평가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? 인간이 할 수 없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떠밀려 끝에 서게 되면 참 유쾌했고 만족했던 일이 더 남습니까?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이 남습니까? 환장할 일이 더 많이 남죠. 그게 인생사의 본질이에요.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.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. 내가 일상의 직무 속에도 맡긴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. 누가 영광을 받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바울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수상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